9월에 남은 수업은 다른 스페셜 게스트로 초청원에서 하려고 하는데 두 명은 생각하고 있어요 한 명은 블록 엑셀의 킥 그리고 한 명은 정교장의 팀 제가 건드릴 수 없다는 부분을 건드릴 수 있지 않을까 Pardon, what? 그동안 했던 영상들이 PD 프로그램도 제일 claim ein스페 거 같아요 저한테 부족한 걸 또 채워줄 수 있는 두 가지를 보고 싶네요 PD 프로그램 아! 야! 어쩌다보니 예리 배틀을 제일 앞에서 봤는데요. 당연히 잘하고 이기길 바라는 마음으로 응원을 했죠. 예리가 배틀할 때 진짜 배틀같이 한 배틀인 것 같아요. 치열하고 중간에 자리도 바뀌고 둘 다 에너지가 좋아서 진짜 잘 싸운 것 같아요. 로데틱스 친구랑 언제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너무 일찍 만난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우리 왜 이렇게 빨리 만났냐 하고 그 친구도 되게 아쉬워했거든요. 저는 게임을 하자 이런 마음으로 같이 인사를 하고 만났는데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는 모습을 거의 처음 본 것 같아요. 내가 먼저 치고 나가려고 했는데 내가 먼저 치고 나가네 이런 느낌이었고 제가 기대하는 생각보다는 더 발휘할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아쉽기도 하고 내가 그 순간에 더 작전을 빨리 바꿨으면 이제 서로 치고 박는 분위기를 잘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쉽기는 하지만 이토로 이번 경험이 그 동안에 배틀에서 새로웠던 경험이라서 이런 경험이 생기면 더 잘 차할 수 있겠다 싶기도 하고 다행히 제가 만난 진수가 없으면 하니까 그나마가 괜찮을 수 있겠네요. 그러니까 예리의 승패랑 상관없이 예리가 부대에서 그래도 자기 모습을 충분히 보여주다고 생각해요. 조금 본인한테는 아쉬운 건 나올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저 정도 보여준 거면 일단 예리는 무대 체질인 것 같아요. 무대에서 정말 힘이 잘 나와요.